이번 시간에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글쓰기 화면을 먼저 만들어봅시다 그걸 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딘가를 클릭했을 때 글쓰기 화면으로 가게 하는 링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글 목록 밑에 링크를 통해서 그 주소를 적어놓을 거예요 어디로 수정하면 되나요? 템플릿 html 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에 리스트 아래쪽을 수정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href... create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create 이렇게 하고 저장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create가 생겼고 우리는 템플릿 html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 create를 클릭했을 때 이제 create라고 하는 페이지로 가면 되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딜 향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create 서버에서 이 path name이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path name의 값을 한번 찍어봅시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리로드 했더니 underbar create예요 그리고 home으로 한번 가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slash입니다 즉, path name이 slash이냐 이 부분은 home으로 갔느냐라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slash create냐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면 이렇게 접히거든요 이렇게 일단 접었어요 접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줄 맞춰서 잘 내려가셔야 됩니다 쭉 내려가면 여기 이 else는 이두저도 아닌 것은 404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path name이 slash이면 밑에 실행되고 그렇지 않고 else if 괄호 열고 괄호 닫고 else 이렇게 하면 if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중괄호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때 e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은 if, else if, else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path name은 path name이 slash create라고 한다면 이 중괄호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중괄호에 들어올 코드는 무엇일까요? 위에 있는 코드를 재활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홈으로 들어왔을 때 보면 여기 welcome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저 부분만을 홈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홈으로 들어왔을 때의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겠죠 자, 어딘가요? 이쪽 보면 여기에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홈을 처리하는 부분이네요 그럼 저는 저것을 여기에다가 일단 붙여넣기 해서 동작되게 하는 게 첫 번째, 급선무예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create를 클릭했을 때 에러가 안 나고 페이지가 잘 나오네요 바뀌는 게 없는 것은 바꾼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우리가 어디를 고치면 될까요? HTML을 출력하는 이 부분을 바꾸면 되겠어요? 타이틀은 여기 welcome이라고 되어 있는데 web dash create 라고 이렇게 바꿔줬고요 description은 필요 없으니까 지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리스트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글 목록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은 위에 템플릿을 봤을 때는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바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 부분을 우리가 폼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저는 줄바꿈을 했고요 코드가 길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폼.html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 했을 때 여기에 폼이 나타나면 잘 된 거예요 짜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될지 좀 애매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HTML의 태그 중에 하나인 placeholder 라고 하는 속성을 쓸 거예요 그리고 title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title이 그럼 여기다가 글씨를 입력하면 title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자에게 저기다가 뭘 입력하라고 가이딩하기에 좋은 속성이 바로 placeholder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placeholder는 description이라고 이렇게 적어졌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리로드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node.js 밑에다가는 node.js jse is... 이렇게 하고 서브밋을 했을 때 웹브라우저가 process underbar create 로 이 정보를 전송하면 되는 것이죠 자, 서브밋을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크롬을 저는 쓰고 있는데 검사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네트워크 탭을 눌러 보시면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브밋 해볼게요 클릭 이렇게 되면 create process underbar create 는 404가 떴어요 왜요? 아직 처리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여기 headers에 보면 request header 말고 request header죠 그 밑에 form 데이터의 title과 description이 포스트 방식으로 은밀하게 전송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Node.js 애플리케이션에 form UI를 출력하는 것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받는 Node.js 쪽 페이지 process underbar create를 구현하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